하셨을 때 불편하셨던 점이나 그런 매력 사항에 대해서 좀 한 번 해주십시오. 저는 더운 게 싫어서 늘 이맘때 촬영은 그리인 거예요. 더운 게 싫고 미싱코리아도 그건 조금 시원할 때 찍었는데 그 전에 찍었던 게 모태 찍어서 힘들었고 미싱코리아는 추석 때 찍어서 명절을 가졌다고 보였습니다. 혹시 앞으로 중국에서 활동 계획이 있으신가요? 그럼요. 제가 중국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음식을 좋아해요. 버거하게.